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면과 다이어트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수면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레틴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하고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최적의 회복을 이루고 호르몬 조절과 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비만율이 55%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6만 818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5시간 이하로 자는 여성들이 7시간 자는 여성들에 비해 체중 증가의 위험이 32%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조절과 대사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과 운동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충분한 수면을 실천해보세요.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먼저 침대에서의 시간을 제고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